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부터 무슨 수업을 하냐면 지금 이 제목처럼 전기기초용어 시간이에요 전기기초용어 자 전기기초용어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갖다가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을 사서 수업을 듣죠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 약간 좌절감이 생겨요 뭐냐면 전기를 갖다가 공부하는데 그 전기된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기 쓰는 그 용어들이 많이 생소해 사실 당연히 전기용어는요 상당히 어렵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에 쓰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란 말이야 전기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법에 대한 용어도 일반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민법 내용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어느 특수한 전공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일단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특히 전기는 공학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전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전기 일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전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전기는 위험하다 딱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즉 전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내용일 뿐더러 좀 위험성이 있다 위험하다 이게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나마 전기를 갖다 전공해서 학교 때 전기를 공부한 사람들은 조금 나아요 근데 사실 전기기사 공부하실 때 전공자도 있지만 전기를 공부하자는 비전공자도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특히 비전공자들은 이 전기용어가 더더욱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기기사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모욕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진 이유가 어떤 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기에 쓰는 용어들이 너무 낯설은 거야 전압, 전류, 과도연상, 전하량 지금 제가 제시한 몇 마디 그 얘기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그 전기에 쓰는 용어가 수도 없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 전기에 쓰는 수도 없이 많은 용어들이 우리한테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냐 절대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전문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전기에 대한 용어는요 모를 수밖에 없어 더더군다나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일반 사람들은요 전기 용어가 낯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어려운 거야 전기 용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가 점점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어렵구나 전기 용어가 너무 낯설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데 학습 의욕이 떨어져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전기 기초 용어 시간을 갖다가 제가 수업을 진행한 이유가 조금 낯설은 용어지만 본 수업 하기 전에 최소한의 전기된 기초적인 내용들 뭐 제가 이 기초 전기 용어 수업을 갖다가 한다고 해서 전기 단 모든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제 전기 기초 용어 수업을 갖다가 좀 들으시면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기초적인 전기 단 몇 마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본 수업 할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전기 기초 용어 수업의 목적은 뭐냐면 목표가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전기 용어를 그래서 전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최선의 전개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약간 숙단시켜서 익숙해져서 전개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라든가 좀 어려움을 일부 좀 해소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수업 시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기에 쓰는 가장 기초적인 거 많은 용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거 뭐냐면 우리가 감옥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항 자 그러면 전기 용어 중에서 저항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들어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저항 저항 그러는데 솔직히 저항은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전기를 생산해내죠 전기를 만드는 곳이 어디요? 바로 발전소죠 발전소 발전소는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전소 종류가 뭐가 있냐면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발전도 있고 태양광발전도 있죠 자 이런 발전소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력과학시간에 제 수업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 어쨌든 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으면 소비자가 즉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발전소는 저 바닷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하는 전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 주변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보내줘야 돼 그러면 전기를 갖다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발전소에서 일단은 전력을 생산을 해서 전기가 필요한 그 장소까지 전력을 갖다가 이제 보내려면 우리가 전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갖다 이제 보내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전력이란 게 전선 타고 흐르겠죠 자 전류의 정의는 뭐냐면 전류란 것은 전기 에너지가 어느 곳으로 흐르는 그런 전기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전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전선에 이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근데 이 전선 전선이 전기를 잘 통하니까 이제 우리가 구리선이란가 아니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전선이란 것도 완벽하게 전류를 갖다가 다 보내주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구성되려면 그 안에 분자 형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우리가 전선은요 순수한 구리선은 좀 약해 그래서 일부러 조금 전선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서 그 안에다가 불순물을 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선이라도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불순물이란 것도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한단 말이야 전기를 잘 흘리는 것은 아주 양호한 도체 즉 양도체의 우리가 어떤 순수한 구리선이라든가 알루미늄 도체가 전선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전류를 잘 흘리니까 근데 우리가 좀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불순물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저항성분이야 즉 이런 분자 알갱이가 불순물들이 섞여 들어가면 전류가 흐르다가 이 분자 알갱이하고 충돌하는 거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딪히지 않은 전류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란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전선이나 어떤 물질을 하더라도 내부에 저항성분이 없는 그런 물질은 존재할 수가 없다 바꿔 말하면 모든 물질은 내부에 저항성분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선은 그래도 우리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른 물질보다는 그나마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잘 흘릴 수 있는 즉 바꿔 말하면 이 내부의 불순물이 적은 그런 어떤 물질을 우리가 말하면 도체라고 그래요 도체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무라든가 플라스틱, 나무, 종이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전류를 막는 불순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이나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부도체, 그래서 전류를 잘 흘리는 것은 우리가 도체, 전류를 잘 흘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도체 또는 절연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전선은 이 내부에 반드시 전류를 막는 고유한 저항성분이 있다 그래서 용어가 뭐냐면 고유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고유저항, 그러니까 고유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 안에 있는 아니면 다른 물질 안에 있는 고유한 저항성분 줄여서 이제 고유저항이라고 부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유저항의 단위는 보통 표시기호가 로라고 표시해요 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고유저항의 단위는 온 메탈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기초 용어지만은 이 시간 통해서 아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기호를 로라고 표시는 거구나 그다음에 고유저항의 단위는 온 메타라고 표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본 수업 들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유저항 불순물이 많게 되면 전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흐르기 어렵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불순물이 적으면 고유저항값이 적으면 그만큼 전류는 잘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순물이 적은 물질 전류를 잘 흘리게 쓰는 전선 재료가 버리면 구리선이나 우리가 보통 알림선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유가 그래서 고유저항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고유저항이 작을수록 그만큼 회로의 전류는 흐르기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래서 전선의 고유저항은 저항값은 이 고유저항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비례관계가 있고 두 번째 이 전선이란 게 어떤 형태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전선이 가는 전선이 있고 가느다란 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굵은 전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선이 가느다라냐 굵으냐에 따라서 또 저항값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하고 관련해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얇은 전선이 있고 두께가 비교적 얇죠 그다음에 얘는 전선이 굵은 전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얇은 전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적으니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려워지는 거고 굵은 전선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얇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이 그만큼 전류를 잘 흘린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하고도 관전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전선의 단면적은요 우리가 보통 기호를 A라고 표시하고 그다음에 단면적이니까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기호나 단위도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그만큼 전류가 잘 흐른다 바꿔 말하면 전선이 가느다란 전선이면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전선을 쓸 때 가급적이면 어떤 전선을 쓰는 게 좋아요? 얇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지 대신 굵은 전선을 쓰게 되면 그만큼 전선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선이라는 게 길이도 있단 말이에요 길이,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적 짧은 거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적 긴 거리 하면 당연히 짧은 거리에 있는 짧은 전선은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그 경로가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류가 그만큼 빨리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반면에 길이가 긴 전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고유저항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선의 길이, 우리가 보통 길이는 L라고 표시하고 길이니까 단위는 당연히 메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선 길이가 짧을수록 우에 있는 전선이 밑에 있는 기다란 전선보다는 전류가 잘 흐른다 바꿔 말하면 전선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저항값을 많아야죠 전류가 많이 받는다,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잘 통하게 하려면 전선은 어떤 전선을 쓰면 되겠어요? 일단은 전선의 내부 저항이 작은 것, 고유저항이 작은 것 그래서 쓰는 게 보통 구리선, 안융도체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전선을 굵은 전선을 쓴다 그다음에 비교적 전선을 짧은 거리로 보내준다, 전류를 자, 이 뒤에 이제 이 세 가지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 여기에 관련된 그 시계 하나 나올 거야 이거 미리 보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저항을 갖다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전선에 참새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앉아 있는데 이 전선이 나전선이야 우리가 이런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그래 자, 나전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 쓰는 전선은 겉에 피복이 돼 있죠 그죠? 고무로 피복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만지더라도 감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송전철탑 철탑에 있는 전선은 굳이 피복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이 가서 감전이 안 되거든요, 접촉이 따라서 피복을 없앤 안에 있는 구리선이나 알림선 도체만으로 이루어진 전선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나전선 나체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나전선 즉 나전선의 정의는 피복이 전선 피복이 안 되어 있는 전선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전선, 피복이 없는 전선 그럼 피복이 없는 전선이다 보니까 참새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전될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전선에 앉은 참새는 감전이 안 되거든요 즉 참새 내부 몸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왜 그러냐 이거지 그게 바로 이 저항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항에 즉 이 전선에 지금 참새가 앉아 있단 말이야 그죠?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이렇게 전류가 흘러온단 말이야 그런데 좀 전에 설명했지만 이 전선이라는 건 내부 저항이 적은 편이죠 고유 저항이 적은 편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보통 전선은 저항값이 작다 저항이 작다 그런데 참새는요 참새는 도체, 즉 전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참새 몸 안에는 이 고유 저항이 이 불순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참새는 저항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란 것은 자기가 흘릴 수 있는 쉬운 곳으로 전류가 흐르게 습성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저항값이 작은 전선 타고 흘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참새 쪽에서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전류란 것은 이게 저항이 큰 쪽보다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성질이 따라서 이렇게 전선 위에 앉아있는 참새는 전선에 이렇게 접촉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감전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항의 원리야 그런데 만약에 참새 사실 참새도 어떤 생물체고 사람도 생물체잖아요 그 크기만 틀렸다 뿐이지 참새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골격구조 뼈 그죠? 그 다음에 뭐 안에 혈액, 피 그죠? 근육 다 똑같단 말이야 단지 사람하고 참새하고 형태 구조가 틀릴 때 뿐이죠 사람이 아무래도 위험 형태가 크겠지 자 그러면 참새가 앉았을 때는 감전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참새처럼 사람도 이 전선에 허공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전선 허공에 매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일반 사람들이 그죠? 공중에 이렇게 떠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새처럼 전선에 단 상태에서 매달려 있다 즉 여기가 땅이면 이 다리는 아직 땅에 안 단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그죠? 전선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저항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전류를 흘린단 말이야 전류 흘려요 그러면 사람 몸에도 저항이 있어 그런데 사람 몸이란 것은 참새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많겠지 따라서 사람 몸 속에는 인체 내부에는 고유저항이 많은 거야 따라서 사람은 저항이 참새보다도 오히려 더 많죠 사람의 저항이 몇이냐고 참고적으로 사람 인체 저항이 500옴에서 1000옴 정도 나와 사실 이 500옴에서 1000옴 정도라면 상당히 저항값이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500옴은 뭐냐면 500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도 좀 몸집이 작잖아요 어린아이 뚬은 사람이 손바닥 같은데 땀이 흐르지 않은 상태 건조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1000옴 정도 나와 그러니까 어린아이 기준은 500옴이고 성인 기준일 때는 1000옴이야 그래서 사람 인체 저항은 작게는 500옴 크기는 1000옴이란 말이야 그런데 전선이란 것은 상당히 저항값이 작아요 이건 이름도 안 나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전선으로 다 흐르는 거지 즉 사람 통해서 이렇게 흘릴 만한 전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전류는 다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전선에 접촉돼서 허공에 매달려 있다 단 이 다리가 땅에 닿지 않아야 돼 그럴 때는 사람은 참새처럼 참새처럼 아무런 전기에 몸속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감전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있으면 감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감전되면 보통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전선에 매달려 있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실제로 보통은 뭐냐면 사람이 전선에 닿을 때는 이 다리가 땅에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전선 통해서도 흐르겠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 몸통에서도 통해서 땅으로 전류가 흘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전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이가 뭐냐면 어떤 물질에 고유저항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는 통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전기 어떤 일을 할 때 전기 공사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란 건 땅하고 안 달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감전을 피하려면 저항값을 높여줘야 돼 그래서 작업할 때 손에다가 절연 장갑을 낀다든가 아니면 절연 장화를 신고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전류가 그만큼 흐르기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전기는 취급할 때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전되는 그런 사고도 많으니까 그래서 왜 참사는 감전이 안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사람은 왜 전류가 흐르는가 그 원리를 알면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해서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란 것은 어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전류란 것은 반드시 저항이 큰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그게 어떤 회로에 대한 전개된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자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각 감옥 공부하다 보면 조금 전 그림으로 말로서 설명을 안 해 어떤 기호로 표현하고 단위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한테 저항을 배웠으니까 이놈들이 저항의 기호와 단위는 실제로 전기 공부하면서 저항의 기호와 단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까 설명했던 그 그림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다음에 얘가 뭐랬어요? 얘가 고유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 저항을 회로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안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기호로 어떤 심볼 기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서 해야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이렇게 흐르는 연상되는 거니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표시라는 것보다는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고 표현한 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어떤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기호는 보통 회로에서 전기 회로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회로 아니면 다른 과목을 접근하다 보면 저항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는 거구나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은 보통 R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R 그래서 R인데 이 로우가 뭐랬어요? 이게 로우가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이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도체에 있는 이 로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꾼 말은 뭐예요? 이 로우 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저항값은 커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저항 R하고 고유 저항 로우는 비례관계다 로우가 크면 그만큼 R도 커진다 그 다음에 이 L이 뭐죠? 이 L이란 게 도체의 길이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도체가 전선이 짧은 전선하고 전선이 긴 전선하고 어떤 게 저항값이 크다? 긴 전선이 그만큼 저항값이 크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따라서 L이 클수록 전선의 길이가 클수록 그만큼 저항값이 커진다 또 A가 뭐죠? A랜 게 시기에 전선의 단면적이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가느다란 전선보다는 굵은 전선이 그만큼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흐르기 쉬워진다 즉 전선의 굵기와 저항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전선이 굵으면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선이 간단한 전선이 되면 저항값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면적 A하고 저항값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선의 고유저항, 전선의 길이, 전선의 단면적 이것을 이용해서 식을 완성한 게 R은 로우의 A분의 L 완전 전개된 아주 기초적인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단위는 우리가 옴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 R은 로우의 A분의 L, 옴에서 왜 하필이면 저항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R로 하느냐 저항, 이 저항이란 것은 우리말로 해석한 거고 원래 원어가 R이란 것은 레리스탄스 약자예요 거기서 이 R이란 걸 갖다가 쓰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저항은 보통 R교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호가 이게 사실 이게 오메가 기호죠 오메가 기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옴이란 건 뭐냐면 오메가 그래서 이것 갖다 그대로 읽어본 게 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옴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은 R이라고 표현한다 단위는 이렇게 오메가 즉 옴으로 표시한다는 약속을 갖다가 전개학자들이 약속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건 일종의 약속이니까 기호하고 이런 단위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대로 따라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전개에 대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 즉 저항이란 게 왜 생기는지 그 다음에 저항이 생기면서 전류의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성질 내용을 알면 염지에 전개공화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첫째 시간에는 이제 저항에 배운 거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화량 또는 전기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전화량 또는 전기량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전화량 전기량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전기의 아주 기초적인 용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항이 어떤 특성이 있고 저항이란 게 도대체 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저항을 표시하는 기호 저항의 단위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공식 그렇죠? 그렇게 많은 기호라든가 많은 공식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딱 한 가지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평상시 때 기초적으로 좀 익혀두시면 전기 공무원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화량 전기량 이런 용어 갖고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